정치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설마설마가 사람을 잡는데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근희 여사의 얘기입니다 마포대 교회 가서 마치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하듯이 정말로 종행무진하고 있는데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양평게이터 그리고 명품백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나오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희들 보란 듯이 김근희 여사가 정말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로 무서워서 아예 드러내놓고 자기 과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문제는 전혀 사실 무건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낯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박진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총선 개입 의혹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에 창원의장의 보궐선거에서 개입을 했다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공천으로 꼽았다 여기에 의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김해갑으로 옮겨줄게 지역 맞춤형 공약 내겠다 이것도 터졌습니다 의혹 수준이고 증거가 없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러면 지난 총선 대선 직후의 보궐선거에 개입했다 라고 보면 됩니까? 개입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개연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전 국민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출발은 대선 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입니다 그때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본인이 판을 다 짜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장기판의 말같은 역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화되었다고 저희들은 이번에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2022년에 있었던 보궐선거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김용선 의원이 언제적 김용선입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고향에서 국회의원하고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중들로부터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창원에 고향이라고 해서 공천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준석 대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친박을 같이 했다는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결국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김건희 여사와 동성동건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번 총선에 또 지역구를 옮겨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꼭 지켜봐야 될 것은 김용선 의원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혜진 의원이 밀양에서 김해로 갑니다 그 다음에 김태호 의원이 거창에서 양산으로 갑니다 우리 경남지리 좀 알잖아요 정말 생활권 문제라든가 전혀 근접성이 존재하지 않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곳을 막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누가 보자면 지역에서 지역을 정확히 알거나 통계라든가 어떤 선거 전략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을 대입해보니까 아 맞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입하지 않았다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 이럴 정도면 발언한 사람이 고소고발 연일 당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걸 보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대통령실도 이것이 심각한 수준의 음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도적으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느냐 아니면 고소고발을 하면 결국 경찰 가서 다 갖고 있는 정보를 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묻힐 것이니 그냥 넘어가 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부인하면 오히려 더 이슈가 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토마토TV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캡쳐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라고 그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여기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익명의 기자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고요 한 사람은 장성철 평론가입니다 두 사람이 언론에다 대고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성철 평론가에 대해서 고소고발이라도 이런 조치가 없습니다 뉴스토마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야기 정도가 나온 게 답니다 그리고 또 김웅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태요 이미 총서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다 알만한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았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나 공천받았네 하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텔레그램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은 곧 공개된다고 보십시오 당연하죠 저는 제가 점을 치면 명절을 앞두고 명절 때 공개가 되든 명절 직후에 공개가 되든 텔레그램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김영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보면 총선 개입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점은 치지 마세요 점은 아니고 점을 친다고 이렇게 하면 예측하기로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취재를 하거나 저희들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서펙스에서도 후속으로 보도하는 몇 가지 내용이 진실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드는 것 아니고는 점 정도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명절 연휴를 전후해서 텔레그램 내용은 공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됐든 이것은 2024년도에 지난 4월 총선 때 개입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범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의도성에 의해 가지고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명백하게 지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22년도 창원의창의 보궐선거에는 명태균이라는 메신저가 있고 김영선 의원이 일산에서 창원의창으로 전략 공선되는 과정에 누가 개입을 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 김근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 또는 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공선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완벽하게 또는 강하게 용산해서 부인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의욕 제기 수준이지만 저희에게 대한 부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실이나 장해찬 평론가 같은 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왜 공천을 못 받았어 실제로 공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영선 의원은 2022년 4월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게 됩니다 2022년 6월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던 명태균이라는 지역사업가 또는 여론조사 회사의 대표가 본인이 충분히 힘을 써서 갔다고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으니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가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또 이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의도에 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단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친분만 좀 있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한 사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을 언론에다가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또 그것이 가져오는 후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것이지 없는 사실을 누가 소설을 써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만 만나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김웅 의원이 그 이야기하잖아요 광범 이야기에 퍼져 있는 이야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사정권을 잘 활용하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특히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이야기가 터져나오자마자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김영선 의원과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 상황을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알고 있지 않았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다 해놓고는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영선 의원이 이야기했으니까 밖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출처는 김영선 의원의 핸드폰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제가 아는 언론사도 한 세 군데는 된다 그리고 개혁진당의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공점 못 받았다고 해서 개혁진당으로 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래 라고 이야기했을 개연성이 있죠 자 그런 개연성도 있고 2022년도 6월 달에 창원의 전략 공천될 때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어쨌든 공천장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배후의 연관성이 있는지 드러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실제 공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의 문제로 좀 더 우리는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말로 공천 개입을 했는데 김영선 의원 한 사람만 딱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의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그러면 김영선 의원의 개입 외에도 다른 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정무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배우자가 직접 나서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걸 누가 용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그 추론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 때 문자를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일시배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이야기라면 그 당시 전당대회 경쟁했던 원희룡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무슨 인연을 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친륜이라고 하는 이철규 씨가 대통령실의 의중이라는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로막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로막혔다는 건 뭡니까? 가다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아예 길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자열집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 추론입니다만 수많은 문자들이 오고 공청 관련 이야기들도 오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어느 순간 이야기가 큰일 나겠구나 계속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문자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만한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어쨌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뭔가 이번 공청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손을 잡고 움직여서 강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데 드러나게 되면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큽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잘합니다 아까 방송 초반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개입했을 거 아니야 지금 활동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정치적 복붕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개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의 차원과 개인적인 하나의 느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드러나면 법률적 문제로 가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더라도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 이게 뭡니까? 탄핵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사인이 대통령을 중간 매개로 해서 개입되었다 이건 국정농단이죠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서서 정치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명태균 메신저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공정 개입을 했다는 김근희 여사의 직접적인 텔레그램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메신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건데 왜 이것이 터려 나왔느냐 김근희 여사와 명태균 또는 김근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것을 폭로했다 이렇게 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사가 계속 지지하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것이 폭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지를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희 여사는 광폭행보를 하고 있고 보라는 듯이 국민들 앞에서 사진 찍어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번에 마포대교 옆에 있는 용강지구대를 방문해서 자살 예방의 날 행사를 정말로 본인 주도로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공표했던 이 김근희 여사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지임이 곧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민주주의 정부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죠 한 번 민주적 절차로 해서 선출되면 그 다음에 권력은 견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다른 공직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저까지 써왔고 그것이 용인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지검장을 할 때도 그 권력을 썼다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남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검찰총장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입지 못해서 의혹 문제를 눌러설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고발한 컨텐츠를 하면서 스폰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많은 작동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 무마되었습니다 의혹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건 뭐냐 공직이 갖고 있는 사정권을 갖고 있는 공직이 주는 힘을 가지고 그 파워를 적절히 썼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파워를 통해서 힘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을 얼마든지 과시할 수 있고 난 그걸 즐길 거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지금 현재 김근혜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100의 1만 알더라도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관심이 없는 거죠 선출된 왕이기 때문에 선출된 왕이기 때문에 왕은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인요한 최고위원 몇 사람이 대통령실에 전역에 만찬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리인 것 같았는데 의료 대란과 관련된 일련의 얘기를 하면서 김근혜 여사가 뭔가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방송에 실제로 발언에 의해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 보십시오 보통 영부인 같으면 부부 동반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동반 만찬이 아니에요 갑자기 만들어진 이른바 우리 번개입니다 번개지만은 여권 지도부들 한동훈을 제외한 보기 싫은 한동훈을 제외한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 여사가 왜 갑니까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라는 것도 저는 의아하고 우리의 일상적 상식으로서는 맞지 않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우리 장성철 소장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의료 대란 관련해서 여사가 이야기를 꺼낸답니다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당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증원 문제 등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론에다가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김근혜 여사가 왔다 거기에서 의사증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뭡니까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사인에 의한 국정개입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나라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법정주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영부인들은 사회적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오르만지는 역할 이것들만 했지 정책영역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진중권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전화통화에서 2천명을 고집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뭔데 의사 정권이 2천명을 고집을 합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이분이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저는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왕위로소이다 나는 선출된 왕이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농담처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술자리에서 안주거리 삼아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 김근희 여사가 하는 행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실제로 대통령보다 더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도 하나 하자면 당대표급 인사가 용산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놀랐던 참여했던 사람이 놀란 장면이 대통령 부부가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부인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존재감이 너무 작아 보이더라 오히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김근희 여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야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야라는 농담을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더 옛날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되었잖아요 부부가 같이 가서 임명장 받습니다 끝나고 티타임 비슷한 걸로 안답니다 거기서도 김근희 여사가 말을 더 많이 했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이고 제가 또 하나 공개를 해드리면 뭔가 당내에서 갈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근희 여사가 본인의 수행원을 데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한 판씩 한대요 대통령 집무실에서요 대통령 집무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업무를 보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깥으로 다 들려 나올 정도로 특정한 사안에서는 민감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반영이고 하나의 증거자료가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에서 숨어서 실체로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바깥에 나와서 하는 활동을 보니까 아니다 이게 아예 공개적으로 내가 대통령이다 또는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걸로 의심할 정도로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숨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의식하지 않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권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주위의 참모들이라든가 또는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감춰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아까 김영선 의원처럼 불만이 있는 사람도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퍼져나오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영국의 지위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보통 대통령 부위는 법적 지위를 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 원수로에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공직적인 영역에 개입했다 이러면 이거는 그때부터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을 봤냐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나 찾아봤어요 제가 딱 두 명 찾았습니다 마르코스 이메일다 누군지 아세요? 필리핀의 독재자의 그분은 자기 남편이 대통령인데 복지부 장관도였어요 기가 차죠? 후진국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에바페론 에바페론이 군대 사열도예요 남편의 백을 믿고 이거 다 후진국인 독재국가들입니다 그런 느낌들이 나죠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에서 차용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근희 여사는 전혀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70%의 반대자의 이 반대하는 민심은 사실 분노를 넘어서서 약간 비호감 이런 것도 넘어서서 증오의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저 의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는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달라요 우리는 땅에 있는 민중들과 백성들과 국민들과의 시선을 마주치며 보는데 이분은 마주치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이명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답이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도 설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일을 하겠나라고 다 질문을 했지 그때도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아저씨 별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자기가 그 아저씨를 만든 사람이고 끌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데 이게 딱 드러난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오바해서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양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숨어서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드러나는 한두 건의 사건이 있었지만 아 이것은 좀 약간 오바해서 드러나는 일종의 좀 착시 현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김근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 아 이건 아니다 실제 권력의 중심이 김 여사에 가 있고 이것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일정도 그렇게 잡는 것 같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국민들 앞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은 의식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는 세계관이 다르다 세계관이 라고 이제 우리가 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김근희 여사는 본인 만족을 위해서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하면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지만 세계관이 다르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같이 땅에 발 딛고 백성들과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땅에 발 딛지 않고 다른 세계의 누군가와 눈을 마주쳐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은규 변호사가 우리 정치본책에 나와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면 거기에 대통령의 활동에 대한 사진이 있잖아요 절반이 김 여사 사진이고 중요한 사진 이런 거 보면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게 없는데 그것도 딱 가운데 등장을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 두 명이구나 원래 대통령을 부인도 뽑고 남편도 뽑고 러닝메인트 하여튼 두 명인 줄 착각할 정도로 영부인 사진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영부인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고 있다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추론을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뭐 이건 누가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정말 사랑한다 두 번째 추론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이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든가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김건희 여사가 오랫동안 개입해 왔고 이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뭐 무엇을 해라라든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된다라든가 어떤 방식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해 왔고 그 개입을 통해서 성공의 맛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없으면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저는 추론에 다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명목상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김건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성립되는 거예요 본인은 두 번째의 경우다 대통령이 여사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여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유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들어왔던 이야기를 질문의 형식으로 바꿔서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서 실패하는 이유 또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술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가 성질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게 김건희 여사가 실제 가지고 있는 파워가 너무 커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과 실패가 배우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자체가 아예 나라를 절단 내거나 권력이 보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돌리거나 이런 위치에 가 있는 것이니 주어를 바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좌우된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던질 수밖에 없죠 자 마포대교 용광파출소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사가 법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공직사회 내에서도 어떤 영향입니까 공권력의 영향입니다 공권력 공공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관로 쳐서 그게 뭔지 아닙니까 폭력의 독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가라는 것을 막스베브라는 사람이 폭력의 독점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막스베브는 마루커스 아닙니다 마루커스 아니고 막스베브는 우파족이고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타즘의 윤리라는 책을 쓴 아주 자본주의의 옹호자 자유주의의 옹호자입니다 그 사람이 폭력의 독점기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폭력의 독점기구 중에 하나예요 군대가 폭력의 독점기구 중에 하나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의 독점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지시를 내리고 브리핑을 받고 지휘자 행사를 합니다 폭력의 독점기구를 지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범법이다까지 갑니까 아니면 정말로 오바해서 공권력을 여사가 이용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아직 범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식의 문제 습성의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인식의 문제에서 나는 남편과 동등하고 공동정권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가 집권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로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기 때문에 권력도 공유될 수 있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잘 쓸 줄 모르니까 내가 더 많이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 고단수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고단수 안 해요? 이런 분들은 뭐 해요? 이게 민심을 오히려 훨씬 더 악화시키고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번에도 여론조사 보니까 전달 여론조사에 비해서 6%포인트 떨어진 것도 있고 20% 초반으로 내려갔는데 그 여론조사 회사가 특별하게 중도적이거나 정보적인데도 아닌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면 김근혜 여사가 저 행보를 하면 뻔히 지지율이 더 폭락할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걸 정무적으로 통제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여사를 통제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신하들이 통제를 합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관심이 없어요 총선도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선거할 일도 없고 탄핵만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권의 8명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자 우리 비서실장님, 정무수석님 국회에 가셔서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관리하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저렇게 막 나서서 자기가 종횡무진하면서 큰소리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막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신났다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 신났죠 그분 입장에서야 앞으로 청문회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새로운 총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임기 동안 편안하게 있는 거야 일은 안 해도 되고 대통령 비위만 맞추면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신났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선출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선점한 국무총리로서 5년 동안 할 거다 대통령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도 안 질 거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책임도 안 지죠 그런데 요즘 방송이 계속 나와서 대국민 설득을 본인이 직접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방송 보니까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인들의 현실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고는 이렇게 의료 대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큰데 총리가 나와서 할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그 옆에 총리가 부연 설명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하라는 또 메시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던지고 이게 시나리오가 맞는데 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큰소리 지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폭 그룹 내에 스토클롬 신들은 비슷한 거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우리 보편적인 공공선이라는 건 뭡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을 진작시키고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조폭 세계의 선은 뭡니까 누가 칼질을 잘하느냐 누가 상대방을 잘 때려 죽이느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버리니까 공공선이라는 선을 잊어버리고 무리 속의 선이라는 것에 포획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쪽 눈을 감는 순간에 전부 다 권력은 눈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자리 보정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시기의 공공선에 저는 똑같이 동의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안고를 보면 친일 부역자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의 부역자들이 이제 득세하고 그들은 똘똘 뭉쳐서 바뀌지도 않을 거니까 더욱더 전행과 그리고 일탈을 지속한다 이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평게이터 김근희 여사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명부병 문제는 사건이 엄청 커져서 국민들의 원성을 보통 받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 나왔던 것은 총선 때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범법 행위가 쌓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여론 동향이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통령이 김근희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행세를 김근희가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대통령 권력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과 손을 잡았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간접적인 국정농단이 구체적으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고는 다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대통령이 김근희 맞아? 이러니까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웃을 일 아니에요 혹시 선출직에 대한 생각까지 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커스 이메일대가 보건복지부 장관했고 그 다음에 에바 페로는 부통령 후보로 남편하고 런닝메이트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후진국 독재정치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런 정도까지 지금 억척을 우리가 내놓고 있는데 자 국민들은 지금 김근희 여사가 그러면 대통령이네? 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백하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국민 앞에서 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 분노나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음 계속 이렇게 폭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퇴임 후회라든가 내가 쫓겨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근희 여사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계관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도인의 경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위기가 온다 국민의 여론이 어떻다 이런 것을 알았고도 안죠 김근희 여사가 저렇게 이제 저는 광폭 행보라는 좀 긍정적인 단어를 썼지만 정말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하지 않아야 하는 저런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끝나거나 정리될 것 같지 않아요 사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다고 본인은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행보를 계속 지금 드러내서 할 건데 이거는 국민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용납이 안 되는 사안이라면 용납이 안 되죠 지금은 뭐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김 여사가 저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런 활동을 중단할 것 같지도 않아요 중단 안 하죠 그럼 이 정권이 국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김근희 여사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순실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박근혜 정권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숨어서 했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하지만 연성문을 작성했다는 것이지 정책 결정을 최순실이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그걸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서 말을 사주고 뇌물을 받고 이런 것도 같이 엮어버린 거예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가 경제적 공동체면 부부는 뭡니까? 당연히 경제적 공동체고요 그리고 정치적 공동체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부부에 대해서 관계 정립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가 법적으로 권력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인가 없는가 라는 관습적 해석이 아닌 아주 건조한 법률적 해석을 해버리면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탄핵 사유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 기각된다 이런 걸 떠나서 김근희 여사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도 결코 김근희 여사의 저런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데 그게 뻔한데 그런 반발이 대구 경북에서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사가 왜 저렇게 나서서 국정에 일일이 개입하느냐는 이야기는 의존을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나왔던 대통령의 일종의 지지율 조사에서 대구 경북이 40% 아래로 내려갔고요 찬성이 반대가 50% 후반으로 가있더라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6대 4로 대구 경북조차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연령까지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구 경북에는 50대 이하 청장년층에서는 아예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 좋은데도 김근희 여사는 계속 저런 방식으로 활동을 한다 김근희 여사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3%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30%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여론조사 응답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빼잖아요 그럼 거기서 6%에서 7% 빠져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16% 15에서 16% 정도 된다 이렇게 추론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도 왜 나오느냐 그 정도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 싫었습니다 민주당이 싫었어 왜냐하면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론이 푹 빠져버리고 무너지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갈 것 같으니까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직도 남아있는 저는 그게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평론가들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공신 중의 한 사람이 반기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근혜의 지지율이 빠져서 반기문 쪽으로 가면서 그 당시에 야권의 지지율 1인 문재인으로 정권이 교체 안 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들을 보여줘야지만 보수 유권자들이 빠져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보수 내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근혜 여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단할 것 같지도 않고요 더 강해질 것 같은데 그때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가겠느냐 지금 김근혜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봐왔던 김근혜의 모습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김근혜 여사의 면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가져올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인데 지금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큰 사건으로 변질 수도 있다 큰 사건이 되어서 아마 우리 국민 앞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근혜 여사 움직임 하나하나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키아벨리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지난 한 주 너무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스픽스 100만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 한 15,000명 정도이면 1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큰 힘이 되어서 정말로 하얀 쌀밥같이 우리 스픽스를 키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 보시는 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나가는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대구 경북 쪽에서 계신 분들은 죽전 내거리에 있는 경성한우에 가서 정말로 값싸고 품질 좋은 그런 한우를 맛보시길 바라고요 대구를 방문하시는 분도 스픽스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경성한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마키아벨리 재밌었나요?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